오늘도 사실 미란언니나 숙언니는 엄청 바쁘시잖아요 제시도 바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뜸툼히 연습해서 다들 전 오늘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그래도 다들 순서 안 틀리고 다 잘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너무 중요한 순간에 그 로버트 춤추면서 좀 또 웃겨 보기 바람 없이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빨려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렇게 놓치고 바보같이 정말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정말 제 자신이 오늘 너무 싫고 너무 바보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해놓고 그 로버트 춤이 또 좀 추고 싶었어요 그 중간에 거기가 이제 애드립 추면서 서로 웃기는 춤 추는 한 구간이었잖아요 아 미쳤나 봐 나 왜 그랬대 내가 그거 딱 추고 나서 있잖아 심리갖고 그리고 나서 멘붕이 된 거야 다음 동작이 한심하고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 내 행동이 길이 다녀? 길이 다녀? 길이 다녀? 길이 다녀? 길어서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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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고 야 너 바보니? 바보야? 아아 왜 이제 왔어 이래 길은 혼자 잊어져 본다면 알게 될까 KBS